세월은 밀러 지나쳐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세상을 강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 파파레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중고 상품 아니구요 컴퓨터 관련 영상 아니구요 전자기기 수리하는 영상 아니구요 가구를 리폼하는 영상 아닙니다 자동차 타이어 압력 경보 모니터 시스템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 바로 TPMS죠 구입 후 직접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따끈따끈한 새 상품이죠 자 그럼 셀프 설치를 위해 함께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렇다면 오케이 렛츠 나도 같이 해 이가 Make it together 가장 먼저 TPMS를 구입해야겠죠 금액은 비슷비슷하구요 파파레오는 공돈대첩 상품 중 20,746 코리안 웜 K01 모델명의 상품을 구입하겠습니다 넓은 위쪽으로 솔라 패널이 있구요 그리고 셀렉트 메뉴 셀렉트 3개의 작동 버튼이 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에는 태양 충전 표시 센서 배터리 부족 경보, 공기 누출 경보, 고음 경보, TPMS 경보, 고압 경보, 저압 경보, 수신기 배터리 상태, 센서 무신호 경보, 현재 타이어 온도, 현재 타이어 압력 등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에만 봐도 TPMS 경보와 현재 타이어 압력 쪽에 눈이 많이 가도록 레이아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게 무선으로 작동이 됩니다 태양열로 충전이 되니 영구적이냐구요? 아뇨 배터리는 최대 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죠 요즘 알리 배송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25일에 주문을 했었는데요 28일에 받았습니다 뭐죠? 빨리 배송해라이 K01 모델 패키지는 본체와 스페어 배터리, 익스터널 센서, 스크류 너트, GX 스티커, 렌치, 인스트럭션, USB 파워 케이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방법은 쇼핑몰 상세 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센서, 익스터널 센서 설치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죠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두들 이해하시겠지만요 스텝 1 기존 벨브 캡 제거를 하구요 스텝 2 스크류 너트를 안쪽까지 돌려서 설치를 합니다 스텝 3 익스터널 센서를 최대한 돌려서 설치를 합니다 돌리는 방향도 이미지에 잘 표시가 되어 있죠 스텝 4 스크류 너트를 익스터널 센서까지 오도록 반대로 다시 돌려줍니다 이때 렌치를 이용해서 익스터널 센서와 완전히 밀착되게 돌려서 고정하면 되겠죠 스텝 5 거품이 생기는 세제와 물을 섞어 설치된 주변에 뿌리고 에어가 안 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스텝 5는 굳이 하지 않아도 에어가 새면 소리가 나겠죠 자 그리고 익스터널 센서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때 CR1632 3V 리튬 전지를 교체하면 되는데요 스텝 1 스크류 너트를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 스텝 2 익스터널 센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빼주시면 되겠죠 스텝 3 설명 순서가 조금 이상한데요 스텝 4 익스터널 센서 고정 너트를 렌치를 이용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위커버를 빼주시면 되고요 스텝 5 CR1632 3V 리튬 전지 교체해 주시면 되겠죠 스텝 6 익스터널 센서 다시 고정 설치해 주면 모든 작업이 마무리 되겠죠 익스터널 센서가 응답이 없을 경우 이런 식으로 CR1632 3V 리튬 전지만 교체를 하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두근두근 오래간만에 TPMS 새 상품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은색 비닐에 포장이 되어왔는데요 투명한 비닐을 이용해도 되는데 거참 뽁뽁이로 또 한번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박스인데요 오픈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CR1632 3V 스페어 배터리 4개가 보입니다 스페어 배터리를 주는 걸로 봐선 배터리 소모량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사용 설명서가 보이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체가 보이는데요 별도 비닐에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는 제 손바닥 정도의 크기입니다 위쪽으로 솔라 패널이 보이고요 스크래치 방지 투명 스티커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에도 투명 스티커 부착이 되어있죠 이런 건 바로 뜯어줘야 제맛이죠 USB 충전 케이블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 지퍼팩에 고정 스티커와 렌치 스크류너트 4개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커는 본체 밑면에 표시된 부분에 부착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익스터널 센서 4개가 보이죠 크기는 파파레오 엄지 손톱보다 조금 더 큽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손으로는 안 열립니다 에라이 동봉이 된 렌치를 이용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센서 아랫부분에 렌치 규격과 맞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커버가 열리는 구조입니다 위커버를 제거하게 되면 바로 PCB가 보이고요 CR1632 3V 리튬 전지가 보입니다 배터리 교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열어서 교체하시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죠 설명서 뒷부분에 한글로 된 부분 2페이지 정도가 보이는데요 디스플레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설명서 기록에 남겨두겠습니다 우선 USB 충전 케이블을 본체에 꽂고 충전을 해주라고 하죠 5V 핸드폰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충전기에 꽂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버튼 3개 중 좌측에 있는 버튼을 보면 전원 모양 아이콘이 새겨져 있는데요 한번 눌러봐야겠죠 5초 정도 누르고 있으니 화면이 들어왔죠 자동차 모양을 그려서 익스터널 센서 위치를 먼저 기록해 두겠습니다 타이어 4개도 그려주고요 여기가 전면이고요 이쪽이 후면입니다 이쪽이 LF, 후면이 LR, 그리고 이쪽이 RF, 후면이 RR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익스터널 센서의 위치이니 설치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차로 이동 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의 위치를 잡고 고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쪽으로 설치를 할까요? 아 조금 애매한데요 이 위치도 조금 애매하고요 이 위치는 어떨까요? 아 이 위치가 딱이죠 햇볕도 잘 받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위치에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테이프 한쪽 본체에 먼저 부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서 부착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핸들 위쪽 대시보드에 위치를 잡고요 위치가 잡혔다면 그대로 눌러주면 되는 거죠 솔라 패널 투명 스티커 제거를 안 했네요 아 끝부분 어디야? 찾았다 투명 스티커 제거되었고요 익스터널 센서를 설치하면 되는데요 먼저 본체에서 초기화를 한 후 설치해 주겠습니다 좌측 버튼을 5초 정도 길게 눌러서 전원을 켜 주시고요 가운데 메뉴 버튼 5초 길게 눌러서 설정 메뉴로 진입해 줍니다 0번 설정이 압력 단위 설정입니다 PSI로 사용하니 PSI로 변경해 주면 되겠죠 파파레오는 PSI42 정도 세팅을 해서 타이어 공기압을 넣어 주는데요 이 상태에서 메뉴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변경될 부분 전멸이 됩니다 그때 좌측과 우측 버튼을 눌러서 높낮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온도 단위 설정입니다 2번은 최대 압력 경보 설정입니다 PSI는 43를 초과하지 않으니 43 정도에 맞춰 주겠습니다 3번은 최소 압력 경보 설정입니다 PSI 값이 35로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두면 되겠죠 4번은 최대 온도 경보 설정입니다 이것도 기본값으로 두겠습니다 5번은 타이어 교환 설정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6번은 센서 매칭인데요 메뉴 버튼을 짧게 눌러주게 되면 모든게 0의 값으로 초계화가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두면 되고요 이제 타이어로 이동 후 익스터널 센서 하나씩 설치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어 제너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기존 벨브캡 먼저 제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스크린 너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먼저 고정해 주겠습니다 지금 타이어 위치가 LR 위치입니다 LR 익스터널 센서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고정해 주면 되겠죠 너트를 조금 더 안쪽으로 돌려 주겠습니다 힘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돌리는 중간쯤 에어가 빠지는 소리가 들리니 빨리 돌려서 막아 주시면 되겠죠 너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익스터널 센서까지 오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렌치를 이용해서 센서와 완전히 밀착이 되도록 고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벌써 고정 설치가 마무리 되었고요 이번엔 LR 위치 설치해 주겠습니다 어메 그거 좀 했다고 손이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에라이 장갑 착용 후 작업하세요 LF 위치도 설치가 잘 되었고요 이번엔 RF 위치 설치해 주겠습니다 두 번 해봤다고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RR 위치 설치해 주겠습니다 이제는 눈 감고도 하겠는데요 차량 탑승 후 공기압이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뭐죠 아 직전에 초기화를 하고 압력 단위 PSI로 변경을 안 해줬네요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압력 단위를 PSI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좌측 버튼 5초 동안 길게 눌러 전원을 켜 주고요 그런 다음 가운데 메뉴 버튼을 5초 동안 길게 눌러 설정으로 이동을 하고요 메뉴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서 0번 설정을 PSI로 변경해 주면 되는 거죠 설정이 되었다면 메뉴 버튼을 5초 동안 길게 눌러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제 제대로 표시가 됩니다 며칠 전에 42에 맞춰서 공기압을 넣어 줬는데요 40 정도 표시가 됩니다 실제로 넣은 공기압과 1에서 2 정도는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파파레오가 했던 작업 중 두 번째로 쉬웠던 TPMS 셀프 설치를 해봤고요 20,000 코리안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타이어 공기압 걱정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니 편할 듯 생각됩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은 설명서를 보시고 개인에게 맞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별 볼일 없는 작업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친구 저는 파파레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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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next time